이어서 오늘 이슈대담에서는 창원에서 일하고 있는 31살의 용접 노동자이자 지난해 뉴스세븐 경남 출연 뒤 국무총리실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된 천현우 위원과 함께 청년 문제 깊이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청년 일자리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관심 있는 분연들이 좀 늘어났죠? 어떻습니까? 일자리 자체는 계속 증가 추세인데요. 이것만으로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거의 짚어낼 수가 없습니다. 고용지표랑 고용률은 일부 경향성을 드러낼 뿐이지 실제 상황하고는 좀 괴리가 있거든요. 고용격차를 조금 더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지표 개발이 좀 시급한 상태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노동지표도 있고 통계청에서 나오는 자료들도 있는데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이제 세세하게 들여다보기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네. 일단은 지금 정부의 청년 정책 등에 대해서 깊이 관여를 하고 계실 텐데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삶이 좀 나아졌나요? 이제 최근 청년 정책의 기조는 청년 일괄한 대택을 주는 것보다는 취약계층이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구직감연자를 발굴을 하거나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마음건강 바우처를 발급하는 방식으로요. 청년의 삶이 막 나아졌다고 확언을 할 수는 없지만 보다 효능감 있는 정책을 계속 연구해 나가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으로 좀 와보겠습니다. 지역에서는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한 문제인데요. 경남에 바라는 청년의 마음 어떨까요? 노동 선순환이 가능한 경남을 바라겠죠. 노동 선순환 구조라는 거는 양질의 직업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일자리를 얻고 일자리에서 장기 근무를 통해서 숙련을 형성하고 숙련 형성을 통해서 다시 경력을 만들어지고 경력을 쌓여가지고 임금 상승이랑 우대대우를 받고 삶의 질이 나아지는 구조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첫 단추를 끼우려면 직업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직업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숙련 일자리에 진입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일을 하면 할수록 경력이 쌓이는 게 아니고 나이만 먹어서 노동 시장에서 자기 가치가 깎아먹힙니다. 이 악수란이 없는 경남이 되어야 됩니다. 네.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교육과 일자리, 숙련, 임금 상승, 삶의 질 향상 이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작년 4월 29일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출연을 하셔서 셋밥 먹는 제조업의 노동자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그때 청년의 눈으로 바라본 경남 노동의 현실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도 작업복을 입고 오셨던 것 같은데 지금 그 옷인가요? 네. 똑같은 옷인데 이제 더 이상 작업에서 쓰지는 않고 제 방송 출연용으로 써먹고 있습니다. 네. 하나 상징처럼 입고 나오시는 거죠. 이후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이 됐는데 뭐 하는 곳입니까?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기본법 제13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무총리실 소속의 민간위원회입니다. 2020년 9월 18일에 발족을 했었는데요. 정부위원 20명하고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이 되었고 이 중 민간위원 12명이 청년대표로 책정했고 정책 대상자가 정책 수립의 주체가 돼서 청년정책을 직접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및 문화, 참여와 권리 영역, 기회 및 균형발전분과로 나누어져서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 틀을 제시하고 있고요. 저는 이 중에서 이제 일자리분과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네. 언제부터 정확히 참여를 하셨죠? 제가 올해, 지난해 8월에 소속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위원회답게 메타버스라는 가상공간에서 회의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정책 제안이 나왔나요? 12월 30일에 이제 원래 매듭 모임으로 해가지고 메타버스 개더에서 김부경 총리와 박성민 청년비서관께서 보시는 데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시간 관계상 세 분과만 이제 딱 짚어서 인상 깊었던 의제만 좀 다뤄보겠습니다. 일자리분과는 주로 지역에서 이제 일자리 불평등을 주제로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정부와 대기업 간이 이제 쌍방 합의를 통해가지고 일자리 창출은 한계가 있고 광주형 일자리나 군산형 일자리 같은 지역 상생 일자리 브랜드 육성이 절실하다고 그거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이제 지방정부랑 노동조합, 지역 주민들이 다 함께 합의 가능한 사업 모델을 선정하고 유치하고 이에 걸맞은 지역 교육과 훈련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거분과에서는 이제 10년간 청년 자가 보유율이 20%에서 변동이 아예 없어요. 이게 뜻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기존에서 생각했던 월세에서 전세로 가고 전세에서 다시 자가로 가는 이 주거 사다리 자체가 전제가 좀 잘못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됐다고 보고 월세 지원을 상시화하는 것을 제안을 했었고요. 이제 기획 및 균역발전 분과에서는 지방정부가 이제 지나치게 인구 유치, 유입 경쟁에만 몰입을 해가지고 이게 결과적으로 지자체들끼리 싸워서 제로썸 게임이 된다는 것을 지적을 했어요. 지방에 이제 적을 두고 수도권으로 간다거나 혹은 지방에서 다시는 지방으로 이동하는 이런 경우들, 노마드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들을 정책 대상에, 그러니까 정책이 원래 주민등록상 소속에 돼 있는 곳에만 이게 정책이 효과가 있는데요. 이제 마무리될 시간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지방이 계속 재정자립도를 올려야 되는 부분들을 계속 제안을 했습니다. 올해도 청재위원으로서 청년들이 노동으로 계속 꿈과 도전, 안전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발언하겠습니다. 네, 하실 말씀을 다 잘 해주신 것 같아서 오늘의 말씀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